아, 좋다. 아, 좋다. 어머, 아무도 안 와 있어. 이거 생일인데. 형님! 어, 뭐예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 자식 이거. 센스, 야. 나이 먹으니까 생일도 이제 재미가 없다, 심심하고. 형님, 제가 형님을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 마술쇼를 준비했습니다. 마술쇼? 윤계나와봐!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마술을 잊으세요. 지금부터 지상 최고의 마술쇼가 펼쳐집니다. 갑니다. 여기, 이 아름다운 여성이 잠시 후 바로 사라집니다. 오, 재미있겠다. 야, 이거 뭐야, 이거? 기대하십시오, 형님.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사라지는 거야, 이거? 어떤vu? 하나, 둘, 셋! 야, 마술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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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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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해 주세요, 너. 아, 마술하는 데 째려놔, 진짜, 아, 나 씨. 야. 야, 혹 생일까지 이렇게 해야 돼? 어 now? 죄송합니다,tu님. 아들, 짜증나봐, 좀 말. 이거 ден. 누구야? 썩은 곡입니다. 겐지러워 겐지러워 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보내세요 이거 몇 달 동안 정말 제가 키운 겁니다 형님 드리려고 정말 자식과 별반 없는 애들이에요 형님 드리려고 하셨습니다 이거 유기농 아니야 이거? 아 드시게요 여기? 첫째야 미안해 애비가 이렇게 보냈어 미안해 안돼 애비가 이렇게 보냈어 미안해 어머 어떡해 벌써 칩 됐다 어떡해 벌써 물도 제대로 오셨는데 미안해 그만둘아 아 겐지러워 겐지러워 아 겐지러워 아 겐지러워 아니 제가 분위기를 띄울 겸 노래 한 거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 분위기 한번 띄우자 생일인데 가자 오케이 자 그렇지 좋다 야 이제 좀 생일 같네요 어허이 어허이 어 좋아 야 좋아 자 나 나의 은혜 나의 은혜 나의 은혜 뭐야 왜이래 또 다녀 왜 쳐다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빨리 가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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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됐어, 그만해. 빨리 들어가야지. 뭐야, 괜지러워, 괜지러워. 아우,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는 도대체, 어? 빨리 들어가야지. 뭐야, 이거? 야, 너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겠니? 내가 어디서 왔어? 속초에서! 그래, 속초에서 왔자니. 누가 보냈어? 누가 보냈겠니? 누가 보냈니? 야, 다 하는데 왜 모르니? 내가 왼손을 울리면 속초를 외치고, 오른손을 울리면 운요니를 외쳐. 속초! 운요니! 운요니! 속초 운요니! 속초 운요니! 바로 해! 속초 운요니! 속초 운요니! 야,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어, 하나은행. 뭘 해! 왜 그 술을 갖고 다녀, 그리고! 아, 이번에 속초 운요니님이 속초에 포장마차를 냈잖아. 야, 거기 사람들 미어 터지더라, 미어 터져. 뭐가 미어 터지는데? 야,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 바글바글해. 얼마나 바글바글하냐고. 야, 분위기가 예술이더라, 예술. 너 내 말 안 들리냐? 야, 들리긴 들린다. 하! 야, 진짜 난 니가 싫다, 어? 싫으면 시집가라. 이 자식 끝까지 말 대꾸! 말 대꾸 하지마! 말 대꾸! 뭐야 이거는 또! 거기서 뭐 파냐고 거기! 속초 운요니님 포장마차에는 여러 가지 술을 파는데, 몸에 좋은 운요니의 인삼주, 그리고 남자한테 좋은 운요니의 복분자주, 그리고 백종원이 먹는 맛있겠주, 그리고 뜀박질하면서 마시는 운요니의 이봉주, 이렇게... 아, 그리고 사과맛이랑 딸기맛이 나는 술이 뭔지 아니? 과일 소주. 마이쭈! 아잇! 뭐야 이거는? 아, 이거는 운요니의 님 포장마차에서 제일 비싼 소주자니. 운요니의 님이 이거 복탄주 원액을 직접 개발을 했어. 야, 복탄주가 뭐 다 똑같지 뭐? 어? 받아봐. 이게 운요니가 만든 거라는 거지? 어차피? 오오.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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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야! 마이쭈 봐. 너 포탄주가 뭐 다 똑같이? 이게 뭐 틀려? 다른 거랑? 언제 끝나? 전쟁이 쉽게 끝나니? 무서워 싸우지 마 전쟁은 무서워하지 마 정신 잘 빠 폭탄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이게 맞대? 이 자식 끝까지 야 인마 너 인마 도대체 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야? 뭔 생각을 갖고 살아 인마? 난 뭐 생각이 없는 줄 아니? 아니 안 그래도 요즘에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아무 생각 없이 걷기 시작했어 한 이틀 걸었나? 근데 저 앞에 숲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숲을 향해 가기 시작했는데 얘기는 여기까지야 아휴 너 진짜 도저히 제대로 간 놈이야 하나도 없어 도대체 어? 짜증나 진짜 뭐야?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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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식당 전쟁을 했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야 강실장 집에 보내버려 야 내생균 아 야 널 넣어봐 이 자식이 뭐야 오 뭐야 야 사라져라 야 야 야 마씨들 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 깡패야 깡패 이건 방패야 방패 나는 민폐야 민폐 야 이런 농파트에 내가 빠질 수 없지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전공 농페스티벌 준우승? 아 쉽게 준우승이야 뭐야 이게 어 너 아까 돼지 이리 와봐 내가 너에 대해 아주 잘 알아 네가 뭘 알아 너 할머니랑 살지? 어? 어떻게 알았어? 할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고 어떻게 알았어? 어 그래 너 여동생 하나 있더라? 응? 뭐야 이게? 뭐야? 저 자식 어떻게 알았지? 아이씨 너는 왜 당하고 있어?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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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십쇼 형님 그래 썩은 공이 너밖에 없잖아 야 야 쳐봐 자식 어 괜지러워 넌 세게 못 치냐 자식 어허 아유 괜지러워 자 이제 형 차례다 으악 으악 자식 이리 와 으악 미안해 으악 으악 미안해 어떻게 피 날 것 같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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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이씨 으악 아이씨 아이씨 으악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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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누워 아이씨 아이씨 돌아오 아이씨 뭐야 또 어이 나 그저께 볶음밥 먹었더라 어젠 탕수육 먹고 어젠 안 먹었는데요 그거 그러니? 지워 지워 지우개를 가지고 다녀 이놈아 형님 도대체 어디서 오신 겁니까? 내가 어디서 왔겠니? 소무소! 아유 나 이 조식아리!